요하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왕 문하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쟨 줄과 아하의 집을 다리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은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에 손에 남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력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니 이는 애국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다.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유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죄는 유다왕 역대 질학에 희룩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렘의 시여 요파 하루세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이며 그 국민이 암원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질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차기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 열한기가 진짜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문하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하세는 유다의 왕으로서 여로보암의 길을 또 아합의 길을 이었던 그것도 아주 충만하고 자신있게 악한 왕의 계부를 이었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두 살의 왕이 올라서 55년간 아주 긴 시간을 왕의 제위에 있으면서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왕 문하세는 열한기서의 정신에서 본다면 열한기서의 정신은 신명기적인 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모든 것을 좌우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게 볼 때의 문하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고 또 똑바로 행하지 않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약속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어긋났고 반대로 갔습니다. 아합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반대의 길로 행하는 그래서 열한기서는 유다의 최종적인 멸망을 문하세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왕들이 있었고 또 그의 손자에게 요시아라는 유다의 마지막 좋은 왕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대세를 거스르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역사는 직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연하죠. 역사는 직선이 아닙니다.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마지막에 누구 하나가 뭐를 잘하는 일이 생겼다고 대세를 거스릴 수는 없는 거고요. 또 대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단면도를 그어놓고 볼 때 봉우리가 어디에 올라와 있느냐 그걸 가지고 보는 거죠. 마치 통계 그래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근문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교각을 어느 지점에서 들어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다리가 설 수 있겠느냐 근본적인 교각이 무너지면 좌우 끝이 제대로 붙어있다고 할지라도 다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생의 핵심적인 중심들이 무너져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한기의 왕들도 바로 그런 다리 교각과 같습니다. 요시아가, 히스기아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의 등불이 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대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 요인이 강력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문화세인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말씀을 회복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좋은 왕으로 쓰임받지만 그것은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나중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희망의 전조일 뿐이지 유다의 운명을 돌이키게 하지는 못한다. 슬픈 이야기지만 그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의 교훈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문화세가 그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렇게 내어주실 것이다. 1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예루살렘에 적용시키리라. 또 사람을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그릇을 씻어 청소를 하듯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소거해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에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력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문화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역사가 죄악 그리고 하나님께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적인 선고는 가차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와 심판을 우리는 과연 그렇게만 볼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거죠. 이 신명기적인 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보려는 것은 너무 근본적이지 않는가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이 생각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닐까 보통 어떤 왕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어느 시대 혹은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정부나 어떤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서도 무슨 스캔들이 있었던 그런 정부들이 있었지만 또 경제공황 시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권에 큰 분쟁이 있었던 시기라든지 어려운 시기를 지났던 혹은 냉전시대를 겪었을 때라든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문제가 많이 됐던 시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경제가 부흥했다든지 아니면 산업이 융성했다든지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기간산업이 또 인프라 스트록투어가 그것도 같은 말이네요 그런 게 잘 닦여졌던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부흥에 초석이 되었다든지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속 역사에서는 공과 과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합에게도 공과 과는 없었겠느냐 그런 거죠 아합의 시대에 큰 기근과 가뭄이 있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악했지만 그러나 아합 때 오무리 왕조 때에 북한국 이스라엘은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탄탄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하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도 역시 그렇지 않았겠느냐 열한기사는 아주 몇 줄의 문하세를 평가하고 그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장본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공과는 있었겠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적인 시각은 너무 가혹하고 일방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역할을 그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 사람을 볼 수는 없는 것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신실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를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혹은 성장 과정에서 혹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건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그 사건은 아주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에다가 손을 댔다든지 그건 아주 잠깐의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흔적이나 상처가 남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다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간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기억 속에 남는 거죠 그런데 그 기억이 근본적인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워버려서 되는 기억이 있고 저절로 지워지는 기억이 있고 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왜 지워지지 않을까 우리의 뇌 속에 저장된 기억이 다른 것도 쉽게 지워지는데 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해해 보자면 깊은 곳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깊다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자면 옥토에 심겨지는 것과 같은 깊은 곳에 담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기억이 상처의 기억이 돼서 언제나 쓰라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 마음에 남은 상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는 그 사람을 지배하죠 그래서 우리가 피의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열등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마 어떤 상처입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역기능 인생이라 톱니바퀴가 잘못 물려가지고 가는 역기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애에게 무슨 상처가 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생을 보는 절반의 시각입니다 또 다른 절반으로 보자면 트라우마와 상처를 통해서만 인생은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인가 그 가운데 심겨지는 또 다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초래한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죠 마치 불에 불에 대인 자국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대게 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새로운 메모리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만난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체험한 것 기도 체험한 것 성령 체험한 것 또 말씀 체험한 것 이것들은 우리 안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모셔드리고 깊게 체험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깊게 체험되고 우리 안에 새겨지고 또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까짓 몇 번의 기억이 그리고 아무도 보지도 않고 나 혼자 체험한 것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뜨거운 은혜 두 번만 체험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집니다 저는 이것을 다리의 교각을 들어 올리는 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 두 개의 큰 축이 교각을 들어 올리듯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 올리기에 충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의 주님과의 결정적인 은혜가 한 번 갖고는 왜 안되는가 다리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 갖고는 안되겠어요 그렇죠 하나 들어 올려 갖고는 안되겠어요 또 하나를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는 견고한 체험 같은 것이죠 그게 없으면 안되는 거죠 문하세 문하세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마치 트라우마처럼 악몽처럼 그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선한 체험이 그 깊은 은혜가 그의 인생에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안에는 멈추지 못할 악이 계속되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잘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피해의식이 있거나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어둡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결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색의 얼룩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약속이 있고 그리고 컷오프를 넘어서는 하나님께 신뢰와 신용을 쌓는 결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바로 그 체험에 의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시편에 의해서 다윗의 인생은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흔적을 새겨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우리 이후의 인생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들어 일으키는 하나의 축으로 그리고 설사 무너진다고 해도 히스기아와 요시아처럼 다시 회복할 수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의 징조로 희망의 등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므로 뭐를 바꿀 수 있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흐름으로 보지 않으시고 누가 거기에 있었는가 누가 빛이 나는가 누구를 통해서 그 이정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아가 그렇게 해봐야 문하세가 나와서 죽을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소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히스기아와 요시아는 축이기도 하지만 진검다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검다리를 밟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트라우마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체의 흔적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결정적인 은혜로 기억될 겁니다 교회의 역사 디아스포라의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로 기억되는 거예요 니들이 뭘 그렇게 모든 걸 잘했느냐고요 누가 그렇겠니까 우리도 상처입은 치유자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데 뭘 그렇게 우리가 다 잘했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러면 너희들도 다 쌤쌤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주셨습니다 결정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축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과 또는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우리가 다음 세대가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희망의 전조로 또 그런 이정표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상한 마음 또 쓰라린 마음 상처 빼앗기고 분열된 마음 정처없음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 말을 붙여서 무슨 이민교회의 아픔 예전에 영국에서 온 성도가 저 슈발바크 있을 때일 거예요 우리 교회 무슨 프로그램에 오셔가지고 저 나눔을 하는데 우리 교인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눔을 했나 봐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나눔 때 그런 얘기를 아 이 교회도 이민교회의 아픔이 있군요 그래서 제가 누구야 도대체 그 조회에서 우리 교회 얘기한 사람 누구야 색출해 우리 교회에 이민교회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민교회의 아픔이 뭔데요 서로 인간관계 갈등 상처 아주 자잘한 문제로 서로 얼굴을 안 보는 그런 분열과 대립이나 상한 마음 그런 거예요 직분 때문에 아니면 자존심 싸움 아니면 직업적인 이해관계 분식집을 둘이 하는데 서로가 안 맞고 교인들이 거기에 따라 갈라져 있는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뭐예요 뭐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계속돼서 내연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런 거 이민교회의 아픔이에요 아니죠 그분이 건너짚은 거 일거예요 왜냐하면 의뢰 의뢰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보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는 늘 자잘한 자잘한 이해관계 갈등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을 거다라는 행복하지 않을 거다라는 질의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그걸 거부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입을 조심해야지 얘기하지 마 목사님한테 먼저 얘기하지 마 다 되고 나서 얘기해 소문나니까 실제로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 얘기하지 그래서 내가 절대로 얘기 안 할게요 그랬더니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리버드 입니다 해외에 있고 디아스프라 교회니까 우리는 유행에 뒤지고 한국 가는 성도들이 한국 방문하면서 한국 갔다가 뭔가 달라진 모습에 빼앗긴 마음 갖고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앞서가는데 무슨 한국 가서 뭐를 뭐를 찾으려고 뭐를 보려고 하길래 그들의 앞서가는 모습 때문에 빼앗긴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아파트 값이 오른 것 때문에 아니면 아파트 인테리어가 우리보다 훨씬 세대가 앞서있기 때문에 또 뭐예요 소비 문화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뭐죠 뭐가 앞서가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빼앗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런 기억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우리 디아스포라 그리스오인들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후배 목사님이 정말 성실하게 목회를 하는데 며칠 전 메시지에 좀 지치고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온 게 그렇지 못하다고 실망스러워서 며칠간을 그렇게 힘들었다고 제가 위로를 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목사님이 성실한 줄 알기 때문이죠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연락하신 분들이 꽤 많은 크지 않은 공동체를 물론 미국이고 자기 교회도 있고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고 그런데 그 농사도 해가지고 토요일 날이면 그런 사진들을 점점 보내요 반찬을 이렇게 해가지고 떡을 해서 교인들에게 하나씩 다 드리는 거예요 대단해요 아주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것과 말씀 준비도 정말 성실하게 하고 참 좋은 목회장인데 지친 것 같기도 하고 또 실망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30년 내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는가 정말 수고가 많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싶고 그렇긴 한데 목양과 목회를 취미생활처럼 하면 좋겠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생활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그 사람은 실망하지 않죠 사진이 앵글이 잘못 나오거나 빛이 잘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생각한 것만큼 피사체가 잘 드러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예술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죠 어차피 요즘은 필름도 안 들고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이죠 또 취미생활은 누구와 하느냐 중요한 것 아니죠 내가 산에 가는 걸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꼭 누구하고 가야 되는 것 없죠 오늘은 이 사람하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가더라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취미로 여기는 거지 꼭 누구와 가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취미생활은 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그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본인은 늘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발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뭔가 자기가 맴돌고 있고 쉽게 노력했는데도 별로 성과가 없고 그리고 제자리 걸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먹양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취미생활이라고 취미생활이라고 좋아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을 섬기는 순을 섬기는 순장들이나 또 교회의 리더들도 역시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체바퀴 한숨을 지으면서 해도 해도 끝도 없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요즘은 뭐 하나나 둘 많으면 셋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섯 여섯 명씩 가난한 시절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사실은 일생동안 결혼하고 애기 낳고 그리고 키우다 보니까 인생이 다 지나가버리는 또 그뿐만 아니라 식설들이 그 외에도 군 식구들이 많고 돌봐야 될 일들이 많은 정말 먹고 사는 것으로만 인생의 과제를 삼아야 됐던 시절도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빨래해서 노리면 그 다음 빨래 쌓이고 밥해서 치우면 그 다음에 또 밥을 해야 되는 먹거리를 걱정하고 나면 또 다시는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나 생명의 취미 또 생명을 섬기고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하는 그런 취미 선생님이 비슷비슷한 애들을 또 그 다음에 받는 학생들은 전의 반 애들보다도 못해요 전의 반 애들은 탤런트가 있고 또 좋은 능력이 있는 애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 다음에는 아주 평균적으로 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학습 도구들을 스스로 챙기지도 못하는 애들이 온다든지 그러면 선생님이 보고서 하 니들은 보니까 알겠다 니들은 알겠어 이 석석이는 것들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그것은 그가 너무나 수고했기 때문에 지친 것이 아니고 그가 취미를 잃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가 즐거움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아휴 이제 저도 배울만큼 배우고 알만큼 알았는데요 지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즐거움을 잃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신랑이 있을 때 신랑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신랑이 나를 행복하게 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그 기쁨과 사모함과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않고 물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추천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뜨겁고 살아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늘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늘 가능하다는 것 이것은 저 사람이 악착 같고 이를 악물고 끈기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샘솟듯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올드 멤버 그들의 이름은 지친 사람들 올드 멤버 그들의 이름은 물린 사람들 올드 멤버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올드 멤버 그들의 이름은 관계가 나빠진 사람들이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우리의 아비와 어미들 우리의 부모들 종소리만 울려도 성경책을 끼고 교회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웠고 언제나 주의 성전에서 행복했던 사람들 그들은 지치지 않고 물리지 않는 사람들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았던 사람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아직 다 알지 못했고 그 비밀과 그 사랑의 비밀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물린 표정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취미생활은 이제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소풍을 그만하라 하실 때 사실은 그게 너무 아쉬울 겁니다 아직도 발견할 비밀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아직도 가득한데 아직도 가득한데 이 취미생활이 우리를 얼마나 더 기쁘게 할지 아직 제대로 다 맛도 보지 못했는데 산전수전 모든 세상 풍진 다 겪은 다 아는 것과 같은 얼굴로 그렇게 시름에 젖어있는 모습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맷돌을 갈다가 끄덕끄덕 절다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은 신나게 맷돌을 갈다가 들리음을 받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지만 한 사람은 헌건하게 지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사람처럼 잠을 자다가 거기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너무나 가볍게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쓰임 받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너무나 기대가 돼서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밝게 깨어있어서 마치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날 사람처럼 그 사람은 들리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드레스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꽃의 축제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는 둥 마는 둥 그러나 밝은 기쁨에 취해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유지하겠습니다 그 즐거움을 그 긴장을 그 신선함을 유지하고 트라우마를 우리들의 마음에 중심으로 삼지 않고 목사님은 부목사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모를 거예요 그지만 아셔야 돼요 저 가정이 상처가 깊어요 아픔이 많아요 아이들 때문에 깊은 눈물이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에게 좋은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뜨겁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요 우리가 마취제를 먹은 것도 아니고 바람이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감사의 이유가 늘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그제도 제자반을 했지만 복음 DNA 부분을 다루면서 목요반은 직장반이죠 여성들이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목만 읽고 가면 30분이면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두 시간 두 시간 반씩 얘기해 좀 늘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나 이를 풀어서 얘기를 하다보면 좀 길어져요 길어진 것 같아서 성도들이 제자반이 피곤해하는데 조금 짧게 해야 되겠다 어제 남자반 하면서도 시도를 했는데 그러나 역시 똑같은 시간에 끝났어요 11시 반이 돼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드리거든요 아무데서나 다 어디 가든지 그게 복음 DNA의 그 내용들이 다 풀어져서 그 비밀들이 전해져 있다면 아무데나 유튜브를 보든지 어디든지 가서 듣고 알아서 하라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신학을 몇십 년 공부하고 여기저기 좋은 말씀 있다면 쫓아가서 듣고 따라가서 듣고 그러던 저에게도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복음의 비밀이 분명하게 어디서 선명하게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냥 피곤하고 힘든데 잠깐 몇 주 공부해 보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교각을 들어 올리는 축이고 모델이죠 우리는 취미생활을 넘어서 프로페셔널한 하나님의 부르신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럽 디아스포라의 모델이죠 요즘 그래서 우리 제자반이 암송을 하면 또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 찍어요 이렇게 왜 저걸 찍나 함께 나누고 또 보여주기 위함이죠 디아스포라의 우리는 모델이니까 어제 남자반 하면서 많이 찍어도 나눌게 없으면 곤란한데요 우리가 한마음교회는 제자훈련 오래하고 원조니까 얼마나 좋으랴 그런데 건질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마음교회의 재직은 또 한마음교회의 사역자는 잠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세미무궁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축과 같이 쓰임받는 대표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문하세처럼 기억되지 않고 희승이야처럼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음이 무겁고 다리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어깨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주에 성탄절이죠 25일 토요일입니다 성탄예배가 25일이 있고 25일은 새벽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예배가 있는 날은 새벽을 하지 않았어요 주일 새벽을 한밤께 와서 새벽기도를 제가 시작하면서 1년에 한 5번 6번 특별새벽기도를 했죠 처음에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두 번 정도 했고요 나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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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없는 것 없는 것 모든것이 없는 것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새벽기도 한국에서 그렇게 안해요 특별새벽기도 그렇게 무식하게 밥 먹듯이 특별새벽기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귀띔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새벽기도 하지 않는 거라고 왜냐하면 주일날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주일날 강단에 서는데 피곤한 얼굴로 쓰는 건 성도들에게 도우면 안 돼요 본인은 새벽기도 하는 줄 알겠지만 성도들은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오는데 피곤한 목회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 말이 저에게 약간 애통함이 됐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제가 주일날에 이렇게 피곤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그래서 주일날은 새벽기도를 쉬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세련된 교회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하고 아니면 목회자가 쉰다고 해서 월요일은 새벽기도를 쉬기도 하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월요일은 성도들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 되는 날이죠 토요일은 그래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또 새벽기도 할 수 있는 날이죠 주일날은 쉬었어요 그러나 그 외의 날은 쉬지 않았습니다 성탄절도 새벽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다음 주간 계획을 하면서 성탄절 새벽기도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어릴 때 새벽송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새벽송 경험이 있으신 분이 아마 여기에 많이 계실 거예요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교회에 나오면 항상 뭔가 이벤트가 있죠 교회에 나와서 성탄절을 보내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이벤트는 없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성탄절을 보내고 밤을 꼬박꼬박 세우고 어릴 때에도 그리고 나면 새벽송을 돌죠 성도들 가정마다 가서 또 뭐 양로원 앞에도 가고 고아원에도 가고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 기억이 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마당에서 새벽송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도 예배가 있고 또 바로 이후에도 예배가 있고 그 다음 날은 주일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벽송 밖에서 예배 드리고 안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제가 성탄절 때는 성탄 찬송이 다 좋거든요 그죠? 오 베들레헴 작은 별 그것도 좋고 노엘 노엘 그것도 좋고 동방 박사 세 사람 그것도 좋고요 또 고요한 밤 또 좋고요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 너 잠들었느냐 그것도 좋고요 그런데 예배가 한 번밖에 없고 너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고요한 밤 부를 수는 없잖아요 성탄절 딱 그날인데 그날 기쁘다 구주 그래서 성탄절 때마다 찬송 부를 때 너무 고민돼요 이 다 좋은 찬송 중에서 뭐를 고를까 이 찬송을 고르니 저 찬송이 아쉽고 저 찬송을 부르려니 저 찬송이 섭섭할 것 같고 그래서 다 부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새벽송 예배를 드리면 밖에서 설교가 뭘 하나 들리겠어요 그날 성탄 찬송 쫙 메들리로 다 불러야지 그리고 우리 노래 잘하는 분들 성악한 분들 와서 새벽이지만 한 곡조씩 이렇게 부르라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성도들도 기분이 아마 좋아졌을 것 같아요 올해 소나무 마당에 소나무에다가 트리를 용역을 좀 줘서 했더니 되게 멋지게 걸렸죠 멋지게 걸렸어요 그래서 멋진 트리가 됐는데 그냥 넘어가나 그 앞에서 우리가 촛불 들고 한번 예배를 드려서 주님 오심을 축하해야 되겠구나 그거 찍어가지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에게나 못 가는 가족들에게 그 영상 함께 나누면 좋겠다 우리 유럽의 중심에 있잖아요 디아스포라의 중심이고 성탄절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듯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시간에도 또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서 일주일짜리 휴가들 떠나서 성탄절은 휴가지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또 휴가 가시는 분들은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전한 또 즐거운 예배에 있죠 즐거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인생에 fun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 즐거운 일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치지 않고 졸리지 않고 잠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없는 이야기가 그의 배서는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끝도 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주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건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마 이란 사람으로 추건합니다